시작 뚱뚱이 접뚱쓰는 뚱뚱뚱 S라인 홀쭉이 접뚱쓰는 홀홀 기다리 기다리 접뚱쓰는 쭉쭉쭉 난쟁이 홀쭉이 박수는 헤이 왜 헤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써있는대로 한거에요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뚱뚱이 박수는 뚱뚱뚱 홀쭉이 박수는 홀홀홀 기다리 접뚱이 박수는 쭉쭉쭉 난쟁이 박수는 헤헤헤헤 그래서 아이유한테 자 우리 기다리 박수 한번 해볼까요 쭉쭉쭉한 누가 제일 크나 보자 난쟁이는 누가 제일 작나 보자 누가 제일 뚱뚱한가 보자 누가 날 쉬는가 보자 그래서 한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뚱뚱이 박수는 뚱뚱뚱 홀쭉이 박수는 홀홀홀 기다리 박수는 쭉쭉쭉쭉 땐쟁이 박수는 헤헤헤헤헤 하루 beta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한번 보시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